진짜 큰 코치 어 왔네 우와 아유 3등으로 야 얘네 야 3등으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4등로거 형 5대 최종 미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네요 2014 런닝맨 요리 매트를 첫 번째 식탁입니다. 직접 공수해온 재료와 레시피, 요리 도구들을 이용해서 2014년 첫 주말 저녁 식탁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제한 시간은요. 정확하게 100분 드립니다. 100분이 지나면 무조건 거기서 끝낼 거예요. 무조건 끝냅니다.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구성한 심사위원단을 모시겠습니다. 아 진짜? 벌써 나와요? 진짜 까다로운 분들일 것 같아. 무슨 시즌? 아유 대박이야! 아유 설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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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의 입맛을 어떻게 맞춥니까? 아니 이 정도 우리가 실력이 돼요? 장난 아니에요 오늘 심사 기준은 재료 선택 또 조리하는 과정 또는 아주 재치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잘 하실지 그걸 심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경건하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요리를 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요 예예 얼마나 즐겁게 하시는지 아 이렇게 하시면 아마 안 좋으실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 레이 머키임을 잘 모르시는군요 정말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저부터가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얼마나 즐겁게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깨끗하게 하시는지 청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얼마나 또 정성껏 하시는지 네 그런 것들 네 아 아 아 아 아 얼마나 또 이렇게 예쁘게 담아내시는지 네 이런 플레이트 같은 거 네 색감 이런 거 불량있으시죠 네 아 알겠습니다 결혼하셨어요? 아니요 아 재경이 왜 그러지 아 재경이 왜 그러지 아 재경이 왜 그러지 아 물어봐야 시기야 재경이 아 여기 세상이 뭐였지 네 네 아 심사위원분들한테 뭐 여쭤보실 말씀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 빨리 물어보시고 네 저기 네 선생님 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